이것도 굉장히 약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졸라가는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한 바퀴 정도 돌아줘야 되는데 맞아 우리 한 바퀴 정도 돌아줘야 되는데 이게 물이 기름이다 물이 타긴 탔구나 아까 고급하길때 잠들뻔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언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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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 안 내려 호거는 차가워 오죽어, 오죽어 호거는 차가워 빨리 못다! 뭐지면 돼요? 미쳤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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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놔! 자! 볼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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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제 자유로 드롭을 다 탔으니 당당하게 탈 수 있습니다! 이거 쯤이야! 저는 이것만 보면 무거워요! 진짜요! 서연이는요! 이 풍선 서연이는 처음 타면 돼요! 서연이 출발하셨습니다! 쯤에 갈게요! 스탑! 우리 잔잔 이봐요! 언니 왜 타고나 뭐해요! 이거봐! 이거봐! 왜 타고 나서 소리 지르냐고! 아저씨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아까 언니 때문에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자유로드롭듯 탔는데 이거 쯤이야? 이거 진짜 안 무서워요 재밌다! 언니가 끝났어! 대박 소리! 나 잘못했어! 아저씨 계속 이만하면 언니 뭘 그렇게 잘못하셨길래 아저씨 잘못했어요! 저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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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정리가 아니고 머리 정리가 아니고 머리 정리 climate 알았어! 이거 혼리 찢어지고 이렇게 혼리 찢어지고 눈썹 흥석 진짜 혼리 이거 뭐야! 미션 목소리를 지나가시는 기회였는데 혹시 부르르가시나 나가시는 기회였는데 진짜 이건 또 취미야 뭐 자, 여러분 안정과 안정댑트 검사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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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뭐 이 정도? 야 야 왜 이래?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네 번째 드리기기는 회전 드리기다 오케이 오케이 뭐지? 한번에 시험해드리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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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 사라졌 헤매임을 끈 이 내 삶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어지러워 진짜 어지러워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안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오빠 괜찮아 괜찮아 어우 숨 많아요 벌써 끝나 아 저도 어지럽게 형 형 끝에 안타면 매우 관심 치면 스페인알덕스 3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다 우리요 다 우리 와 아 아 가슴에 가슴이 가슴이가 최고다 짜증나! 가슴이.. 치열간 치열간 치열간.. 전 이거 제일 무서워요 스릴 있어요 내가 무슨 오빠 씨미가 무서웠어 이 사람을.. 왜.. 너 3월 3일 월요일 이 자네? 혹시 이거 보고 싶어요? 와 미쳐야! 미쳐야! 사진이 있어요! 하하! 날씨에zus! 날씨에 BeckS recording 가사 오늘은 날 나의 자녀들이 엄마가 이렇게 방송을 하기에 돈 벌은 거야.